사실 이렇게 진도아리랑이랑 너영나영 이렇게 악기랑 다같이 합주하시는 것도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피아노랑 같이 저희가 좀 새로운 느낌으로 편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아리랑이랑 너영나영 이렇게 매들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플리아플리아 아플리아리랑 숫ל수upun야 아리가야네 아음량은 아리가야 buyers 국감새재는 웬 국민냐 도우냐꼬곡과 꿇이 natuurlijk 아리라 아리라 스리스리야 하나가 났네 아리라 하나가 났네 또 다가서 놀라 나가요 전하길 만나지도록 또 다가가요 아리라 아리라 스리스리랑 하나가 났네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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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네 아리라 아버지 죽도 못했는데 거기 오차 아리라 아리라 고음을 졸아 아리라리랑 슬슬이야 아라리라 아랄네 아리라 아라리라 아랄네 아리라 아랄라 아랄라 벌려와 나라 아랄라 두리두시게 놀고요 까마드나 까마드나 참사랑이 오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온다 벌려와 나라 두리두시게 놀고요 까마드나 까마드나 참사랑이 오구나 높은 산 상상고 외로운 소나무 우물을 피고서 왜 홀로 앉았나 벌려와 나라 두리두시게 놀고요 낮에나 밤에나 참사랑이 오구나 밀라 서산에 해는 또 떨어지고요 오늘 추운 공영에 달을 솟아 온다 너머 여 나 그리운 신비를 울려고요 낮에나 밤에나 참사랑이 오구나 낮에나 밤에나 참사랑이 오구나 알 도DF 앱 앱 시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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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연주해주신 연주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하고 공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꾼의 조은별입니다. 피아노 연주해주신 키보디스트 도아입니다. 대금 연주해주신 이헌준입니다. PD 연주해주신 이준석입니다. 아자잉 연주해주신 남성은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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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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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